이 정도면 위정시간 반갑습니다. 중앙에 서주시고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고요. 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네, 왼쪽 살짝 왼쪽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오인석 씨 이번에 정말 엄청난 빌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빌런의 강렬함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강렬한 빌런 보여주시겠어요? 눈빛, 천재파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 얼굴 안 다르게 살짝 손을 아래쪽으로 해서 그 상태로 오른쪽. 정면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순둥순둥하신데 작품에서 얼마나 강렬한 연기를 보여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이번에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세퍼드 우리 변호사 동기준역의 강경렬호 씨입니다. 기영 씨 반갑습니다. 네, 네, 역시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자, 우리 강경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이번에 똘빛 충만한 변호사 동기준으로 돌아왔는데요. 정면 아래쪽. 네, 그리고 오른쪽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아래.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세퍼드 변호사. 어떤 그런 강직함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강직함. 강직함. 아, 그게 강직함이었어요.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그 상태로 오른쪽. 네, 네. 왼쪽과 오른쪽. 귀요함을 잊지 않는 간직함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네, 강경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이따가 더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온의 교사 김사라 역의 배우 이지아 씨입니다. 네, 이재연 씨. 청청으로 너무나 힙한 오늘 모습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이재연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그리고 정면. 아, 준비해 보셨어요. 브라크. 네.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끝까지. 네. 아, 좋습니다. 사랑스러운 지금 이지아 씨의 모습인데 정면 아래쪽. 네. 지금도 뭔가 포즈를 하시려고 그랬는데요. 손으로. 네, 네.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시간이 많습니다. 정면 뒤쪽 봐주시고요. 네. 아, 양보르트를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말 사랑스럽죠. 그 상태로 왼쪽. 오른쪽 끝. 네. 오른쪽 끝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대한민국 최고의 이온의 해결사. 해결사 포즈 한 번. 내가 무엇이든가 해결하겠다. 네. 나를 믿어라. 자, 갑니다. 이재연 씨. 하나, 둘, 셋. 자, 믿으세요. 네. 오른쪽. 네. 모든 것은 내겠다. 좋습니다. 완벽이요. 자, 이재연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강기영 씨 모셔서 우리 사라 기준. 우리 사기 커플. 자, 이 두 분 보기만 해도 사기캐. 정말 완벽함을 보여줄 텐데요. 두 분 함께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손으로 먼저 하트를 만들어 볼까요? 네. 오른쪽. 그리고 함께 하트 만들어볼까요? 함께. 둘이 하나씩. 얼굴만 안 가리게. 오른쪽. 정면. 여기도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왼쪽. 그리고 하트가 지금 아래서부터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쪽씩 보러가볼까요? 그 상태가 그쵸? 아, 맞아요. 왼쪽. 자, 왼쪽. 정면. 오른쪽. 두 분이 함께 솔루션. 네. 인생의 솔루션. 맞잡아 볼까요, 손주? 손을 맞잡아 볼까요? 네. 이렇게 맞잡아 볼까요? 네. 좋아요. 시선은 정면. 네. 쑥스럽더라도 정면을 봐주시고. 오른쪽.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고. 오른쪽 이쪽입니다. 오른쪽 끝까지. 그리고 왼쪽.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솔루션을 해주셔야 되니까 한쪽씩 주먹을 이렇게 잡고. 그렇죠? 오른쪽. 자, 두 분이 시선이 다른데 오른쪽. 그리고 정면.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자, 강경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우리 이재 씨는 그 자리에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남보다 못한 전남편 전부인 관계죠. 이재 씨, 오미석 씨 투샷. 자, 강경 씨와 촬영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두 분 정면을. 정면을 일단 봐주시고요. 네. 캐릭터에 지금 이입하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선 오른쪽 봐주시고요. 이쪽입니다. 자, 시선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 끝 쪽에 저쪽입니다. 네. 그리고 두 분 조금만 마주보실까요? 네, 고삼 들어오고. 마주보고 갈게요. 아, 지금 어떤 관계인지 어떤 대척점인지가 느껴져요. 고삼준 씨는 오른쪽입니다. 두 분은 사이가 좋다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역할이 남보다 못한 사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하트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갑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강경 씨 모실게요. 세 분, 우리 배우분들의 단체처럼 진행합니다. 우리 이재아 씨의 중앙으로.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저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늘 의상도 이재아 씨와 강경 씨가 지금 의상이 톤이 맞네요. 네. 여기 맞으시죠? 네. 네.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끝쪽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 이재아 씨 포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보람트. 네.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포즈 장인이에요. 우리 이재아 씨. 네. 정면, 정면입니다. 정면 아래에. 자,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입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자, 세 분 손 인사도 한번 해볼까요? 손 인사. 네. 손 인사. 네. 좋습니다. 오른쪽. 정면. 왼쪽.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주는 해결사 포즈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목 자체. 내가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끝내주는 해결사. 자, 그 상태로 정면. 여기 맞네요. 네. 그리고 꼭 봐주셔야 됩니다. 저기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그 상태로 오른쪽. 그리고 왼쪽입니다. 왼쪽. 아, 우리 기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 모실게요. 박진석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까지 해서 중암 맞춰주시고요. 좀 가까이 서셔서요. 우리 오민석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왼쪽입니다. 우리 박진석 감독님이 지금 함께 포토타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면. 정면 봐주시고요. 네. 순서입니다.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 같이 합 한 번 해볼까요? 정면 보시고. 손하트. 네. 좋습니다. 손하트.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거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끝내주는 해결사를 외치면 다 같이 파이팅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주는 해결사 파이팅. 네. 정면 시선만 오른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그리고 시선 왼쪽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 시선 정면 아래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진석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 아래쪽으로. 잠깐 모시고요.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